풀린게 9개나 되요 되게 많네요 자 모스트가 아니라 올 모스트 들어가야 되구요 그 다음에 투파 인드 가 파인 딩 으로 바뀌어야 되고 또 후가 히로 바뀌어야 되구요 컨스터가 are 컨스터 그 다음에 디스 트레이션 이라 디스 트레이트 오어는 end로 그 다음 외월이 위치 됐을 써도 되요 그 다음에 오어가 아니라 노월 그 다음에 레클리 슬리 자 일단 요거는 요렇게 무분별하게 용감한 그러니까 형용사 수식 부사 구요 자 요거는 neither a nor b a 도 b 도 아닌 그 다음에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해야 되는데 벌써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합니다 자 보스는 a and b a b 둘다 줘 자 이치 어브는 이치는 각각의 이거 뒤에는 단순데 어브가 붙으면 이 뒤에는 복수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트 에 s 가 붙어야 되요 자 이 컨스터는 이거는 이제 형용사죠 이제 o c 미안 그래서 이건 이제 오영식 수동태 여겨지다 자 컨스터 동사가 오영식 으로 사용할 때는 여기다 근데 수동태니까 여겨지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가 누군가가가 너무 신뢰 너무 이제 다른 사람을 신뢰하면 그들은 아주 속아 넘겨지기 쉽다 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 아 그리고 이 트러스팅 이거 조심해야 되요 la ing 가 맞는 거야 어 이 푸저는 이제 욕인데 자 그 영화는 더 무비 이즈 인터레스티드 야 인터레스팅 이어 인터레스팅 이어 인터레스팅 이죠 그렇게 주격 보호 에는 주격 보호 에는 뒤에 명사 즉 목적어가 없어도 ing 형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거 잖아 그지 그러니까 ing 가 맞는 거에요 어 그 잘 기억하 잘 기억하도록 조심해야 되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푸저리 여기 나가면서 여기는 주 절 주어 자리에요 그런데 여길 후를 쓰면 안되겠지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접속사 있을 때 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거에요 자 그 다음에 민동사는 ing 가 올 때 있고 투부정사가 올 때가 다른데 투 가 오면 의도하다 ing 는 의미하다 이거는 당연히 의미 하다가 필요하니까 파인딩 을 써야 되요 자 여기는 오른 올 아니면 에브리 이거 하고는 무조건 올 모스트 가 다닌다 거의 모든 모스트 는 오후 라고 에브리 하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룩 이렇게 돼 버리면 은 이거는 부사가 되면서 대부분이 아니라 가장이 돼 버립니다 안되겠죠